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서 에펠탑보다 무거운 소행성이 대기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상 30km 위에서 폭발했죠. 해당 폭발은 태양보다 밝게 빛났지만 너무 높은 위치에서 터졌기 때문에 폭발 직후 90초 동안 조용했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소행성 충돌의 충격파는 수천 개의 건물을 망가뜨렸고 1,500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에 주목할 점은 바로 같은 날 소행성이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틀렸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첼라빈스크 사건 16시간 이후에 비슷한 크기의 듀엔데라는 소행성이 지구 표면 27,000km 근처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인공위성 궤도보다도 가깝습니다. 주목할 점은 과학자들은 듀엔데를 정확하게 예측하였음에도 러시아 상공에서 폭발한 관련 없는 소행성은 완전히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아직 인류는 지구에 떨어질 소행성 탐재를 거의 못합니다. 1988년 이래로 1m보다 큰 1,200개 이상의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돌하기 직전에 발견한 소행성들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충돌하기 하루 전에 말이죠. 인류는 모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만환경을 가지고 소행성 탐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위험한 소행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할까요? 큰 소행성과 충돌하여 지구의 대부분 또는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우리가 먼저 발견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때 남은 잔해입니다. 45억년 전에 바위와 먼지가 뭉쳐누근 원시행성이 탄생했죠. 내부는 무거운 철, 니켈, 이리듐 같은 금속들이 중심부로 가라앉았고 표면에는 더 가벼운 구산염 건물들이 자리잡았죠. 이러한 원시행성 중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서로 충돌하여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조각들은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며 서로 부딪혀 더 작게 쪼개져 소행성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표면에서 나온 자갈 크기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로벌파이스, 돌무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의 중심부에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안정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지구에 더 가깝게 다가왔으며 우린 이걸 영어로 Near Earth Object라고 부릅니다. 이 소행성들은 인류에게 있어 큰 관심거리입니다. 스티브 노킹은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소행성 충돌이 지구의 생명체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소행성들을 찾는 건 여러가지 이유들로 어렵습니다. 대부분 지구의 만환경으로 봐야 하죠. 일련의 사진을 찍어서 움직이는 점을 찾습니다. 태양 주위를 공존하는 물체들은 움직이지만 멀리 있는 별들이나 은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행성들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합니다. 소행성들의 크기는 미터부터 킬로미터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넓고 광야란 우주공간에서는 눈에 띄지도 잘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행성마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셀라빈스크 운수업 같은 경우는 지름이 20미터 내외였습니다. 게다가 소행성들은 표면이 거칠고 어둡습니다. 닿는 빛의 15% 정도의 빛밖에 반사를 안 하죠. 따라서 소행성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태양에 완전히 비춰졌을 때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발견한 지구 근처 소행성들의 85% 이상이 45도 상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태양 맞은편에 있을 때죠.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 방향에서 접근하는 소행성들은 볼 수 없습니다. 첼라빈스크에 떨어진 소행성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100만 개의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소행성들의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소행성들은 지구 가까이에 있는 2만 4천여 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행성을 발견해도 지구와 충돌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소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But even if you have perfect observations of an asteroid there's kind of a fundamental limit to how far in the future you can predict. And that's because a couple of effects, but one is that, you know, they're not just orbiting the sun with no other influence, all of the planets have gravity and all of the planets are pulling on near-Earth asteroids and can change the orbit significantly. So there is something called dynamical chaos which basically means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you don't know where the asteroid is going to be and in practice what that means is we can't do any work more than a hundred years in the future so the maximum time you can predict with any accuracy at all where a body will be is about a hundred years. This is a very important fact. If there is an explosion of one thing, there will be a huge result of a huge result of the future. This is Arizona. arriba gonna have other than this. baseball 새 preparer for tejaken SECには, at all the first time. The next quote was the best shot of the announce spank development for a search or bought-in-ugo. 1950s big yeah frick-in- Şey the twenty- бизнес professional had to push the ards. But the sub co-conton of one thing was taught by음 fle-ineed. About the army can chase revel a little late on the philosophy when theyโ reach of the July 2nd. 그래서 1903년 그는 최강 소유권을 얻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억 달러를 벌기 위해서요. 이때 전동이니라 난 잔을Me니라 항이니라 박력은 concent점에서 40km 푸 전 30km도 베딩거는 27년 동안 400미터가 넘는 깊이까지 파내되었습니다. 크레이터를 채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던 것은 이미 5만 년 전 충돌과 함께 징발해버렸죠. 50미터 지름의 소행성은 첼라빈스크보다 작지만 TNT 10메가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무려 히로시마 원작폭탄의 600배가 넘는 에너지입니다. 운석충돌은 매우 큰 핵폭탄과 비슷한 거죠. 안전하다는 건 제가 redo합니다. 이는 발사지와 10km가 졸업합니다. 이는 조금의 T-REX의 소식이 되었죠. 이렇게 싶어서 제가 입장하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500일의 T-REX의 label입니다. 스틸에서 10km가 졸업하는 기出来의 화면에게 등장해져니다. 65 million years ago. 그래서, above a critical size, which is probably a couple of kilometers, an impactor delivers so much energy that it has a global effect. So essentially it launches a whole bunch of debris into suborbital trajectories. So the ejector goes around the Earth, falls back into the Earth, all over, even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from where the impact occurred. And what that means is the whole sky lights up with wall-to-wall meteors. So you can imagine the sky turning from, you know, a nice blue day like today into essentially a red-hot glow, like being inside a toaster oven. So the first effect of this impact, apart from the initial blast near where the actual impact occurred, the first effect is the sky turns into a great source of heat and it cooks everything on the ground. So these guys were basically cooked. Cooked alive. Cooked alive as they were walking around. The only animals that had a chance were the ones living in tunnels under the ground or maybe in the water. They were able to come back and take over without having to deal with the dinosaurs as a major obstacle. What are our chances that Earth gets hit by another 10-kilometer or bigger asteroid? In your lifetime, assume you live to be 100 years old, you have a 10-kilometer impactor like the KT extinction event every 100 million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So the probability of getting it in one year is one in a hundred million. So you have one in a million chance of dying from a 10-kilometer impactor. But because we know that there are no 10-kilometer impactors with a path that intersects the Earth for the next 100 years, your chance of dying from that is actually zero. So work done already has reduced that down from one in a million to nothing. Good news is that our life is in a human race of the whole world with the human race. But there are many spaces that are little small. There are a lot of small-powered dinosaurs in this, but there are a lot of small-powered dinosaurs. There are 1-1kHz of 1-1kHz of 1-1kHz of 1-1kHz of 1-1kHz. There are about 1-1kHz of 1-1kHz of 1-1kHz. One or 2 kilometers of 1-1kHz of 1.0kHz can cause big damage. 여기서Enter에서의 일부의 세계가 모두 잃을 잃고, 국내 유럽 arabe에다. 두 번째 제품들을 잃어 주 때, 뭐 이런 게 가장 좋아하는 거였지요. 택 Mafia, 일본, Goshд Hop- surrenders. 1,2km의 구성인의 1km의 구성인의 공군요 We know about all the 1km-2km의 구성인의 도움을 해당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행성의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몇백미터면 큰 도시 하나를 말살시킬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발견하기엔 너무 작은 크기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여기가 2개가 1개의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km의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뭐, 너무oter가? 상관없음 철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뭐라고 하는지?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지? 전혀, 아무것도. 제가 대회에 관계에 대한 것들이 10년 만에 대해 말했고 뭐 할까? 이것은 공유의 단일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Even when you got it there and even if you could explode it on the surface or in the surface, it's not clear what you would do because typically what happens is you blow up a body and the fragments move out, they expand out, but not very quickly, and then gravity pulls them back together again. So it would reform as a rubble pile if it was not already a rubble pile to begin with, which it probably would be because of past impacts. So blowing up a rubble pile is something that we don't really know about. Another idea is you could attach, you could be all gentle, and attach a rocket to the asteroid and just try to push it aside. Let's nudge it aside. Instead of trying to blow it up, let's just push it gently aside so that it deflects it and it doesn't hit the Earth. The trouble is when you work out the numbers, none of the rockets that we have can push it around enough. You would have to keep the rockets attached to the surface, which we don't know how to do. Remember, it's a rotating body for centuries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otion of the asteroid. So forget bombs, forget attaching rockets, ablating the surface, basically you boil the surface with a laser. We don't have any lasers powerful enough and probably can't make lasers powerful enough to do that from the Earth. We would have to take the lasers to the object, which is even more difficult. The idea that you could wrap an asteroid in cooking foil, aluminum cooking foil is another nice one. It may be a good one, the best one, but it still doesn't really work because we don't know how to do that. We don't have a way to launch enough cooking foil to wrap up an asteroid and change its radiative properties, which would itself move the asteroid around. So the truth is, to be honest, we do not have a way now to deflect a kilometer-sized asteroid at all. That could destroy a country? Yeah. We just don't have a way. And 10 kilometers? 10 kilometers is absolutely a thousand times more hopeless. So when we discussed this, you know, we had all these grand ideas, we could do this and this, and none of them worked. We came down to the most basic idea, well, maybe if we could figure out where the asteroid is going to hit, like which city is it going to explode over, we could evacuate that city. And then we looked at the history of city evacuations, and we looked at cases, you know, where, for example, you have like a week's warning where some hurricane system is going to come in and flood a city, and evacuation just doesn't work either. And the reason is very, very simple. Like going into a city, there are not that many freeways. If you have millions of people trying to get on a freeway, the first time a car breaks down, you block that freeway. So instantly you have millions of people trying to get out of the target zone, and they won't be able to because all of the roads will be instantly blocked. So again, even that, even evacuation of a city is probably the most hopeful thing that we could try to do. Even that's really, really difficult because of the large numbers of people involved. What I think all reasonable people would conclude is, let's do the thing that we can do first. So let's look for them. Let's do the surveys. Let's build the telescopes. Let's put this telescope in space. That will be a major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threat from the asteroids. And then when we find a particular object that looks especially dangerous, then we can focus on it. We can focus everything we have on it. And we can begin to think seriously and with real motivation about ways to deflect it. Definitely will be a link.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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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